이 요한계시록 9장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장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을 살펴보는 중에도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탄을 의미한다고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별이 무조갱, 무조갱의 열쇠를 가지게 되는데 그 무조갱은 악한 영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귀신들이 우리를 무조갱에 가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그 무조갱의 열쇠를 이 사탄이 가지고 그 무조갱의 열쇠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악한 영들이 짙은 영기처럼 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사람들을 무섭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이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에 나오는 영기와 함께 나오는 메뚜기 환상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설교자들마다 해석이 너무나 구구각의 색이라 제가 그 점에 대한 해석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이 온 세상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보이지 않으시니까 함께 계신 걸 믿지 못하고 악한 영의 역사도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되면 큰일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악한 영들을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악한 영은 무섭게 사람들을 고통을 주려고 벼르고 벼르고 준비한 그런 전투 말과 같다 아주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믿는 성도라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다 가룬유다는 예수님이 택한 제자 중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도 마귀가 그 가룬유다는 마음에 들어가고 가룬유다를 예수님 은삼십에 팔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중성스러웠던 베드로도 두려움의 용으로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기 땅 판 거 교회에다가 바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탐심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짓고 죽어 나갔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악한 영은 무섭게 역사합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라는 재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악한 영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 다른 재앙에 대해서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 다섯 번째 재앙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이 벌어지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되 죽이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고 자살의 유혹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말고 고통스럽게만 하라는 것은 사람을 더욱 괴롭게 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 고통이 끝난다는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은혜가 끝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견디기가 괜찮은 때입니다 죽고 나면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는 말고 고통스럽게만 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중한 것이죠 여섯 번째 재앙은 더 무서운 재앙인데 2억 가까운 기마대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다 죽여버립니다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천사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러면서 2억 가까운 기마대가 나옵니다 여기 2억은 많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무수히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해석하기가 또 구구각색이긴 합니다만 그냥 우리는 이 여섯 번째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랬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는 일은 이제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그런 정말 두려운 일이 여섯 번째 재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가능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0.0000001%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회개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고 살려달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르는 죄, 살인죄, 귀신에게 가서 점치는 죄 남의 것 도적질하는 도적질 죄, 음행의 죄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이 굳어진 마음이 그거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짓기는 하지만 자기가 짓는 죄를 자기가 모르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부부 세미나 해보면 좀 정해진 틀 속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내가 당신을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거냐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알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유,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잘한 건 없지요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수련에 가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용서하고 아빠 사랑하겠다는 그 이야기 들은 부모들은요 더 열이 받쳐요 아니, 용서는 내가 너희를 하는 거지 무슨 너희들이 나한테 용서하냐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럼 뭐겠습니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냥 꼬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회개가 터지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죄는 절대로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짓는 죄는 정말 은밀한 쾌감이 있었죠 이제는 은밀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죄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던 이야기를 그 글에 쓰셨습니다 목사님 전두사님들과 수련회 가서 종이를, 백지를 다 나눠드렸대요 그리고 거기 한번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소그룹 리더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당신이 맡아있는 그 교구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간 성도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 교구에 작년에 새로 등록해온 교인들 새 가족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라 그리고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빈칸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과 그 부목사님과 전두사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우리가 말로만 교인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교인 이름 하나 정말 기도해 줘야 될 교인들 이름 하나 그 가족들의 이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슨 사랑인가 그래서 그 순인회 때 그 교육자들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루에 세 번 언제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노라고 하는 글을 쓰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창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될 때 그 부흥의 핵심은 회개 부흥이었습니다 그전 남하고 싸운 거 누구 시기 질투한 거 이런 정도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일 간은했던 일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던 일들 이런 죄까지 회개를 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술렁거릴 정도가 됐어요 일본 형사들이 교회 예배 때 올 정도였어요 왜?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교인들이 회개가 터지는데 옛날에 해결되지 못한 그 사건의 고백까지도 나올 정도니까 작골교회라는 교회가 광화문 옆에 있는데 지금은 자교교회입니다 1904년에 그 자교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죄의 의식이 너무나 깊어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 집회의 결과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지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은혜여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회개할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정문제든 일터에서든 개인적이든 교회생활이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의 가책, 자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책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저 마음이 괴롭다 이런 정도로 넘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근심이 까닭없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압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찌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회개할 마음도 없어질 때가 옵니다 우리의 영은 쉽게 굳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생생히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진짜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기적만 보았지 회개는 안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셨다 여러분 지난 두 주간 호세아 말씀 기도회를 했는데 그 호세아 말씀 기도회에서도 호세아가 선지자 호세아가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던 것이 뭡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호세아 9장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버리시겠어요? 듣고 돌이켜 오지를 않으니까 호세아 11장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애통함이었어요 이런 상태가 무서운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회 때에 윌리엄 블레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속히 예수를 믿으시기 바란 아이다 한국교회 그때 당시에 부흥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는 중에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는 가책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절대로 회개를 안 하더라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사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회개 성령에 근심을 주셨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정일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 대학생 시절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만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천만 성도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예배당 없는 교회는 없게 해주셔서 그런데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천만 성도가 됐다고 말하고 이제는 진짜 예배당 없는 지역 마을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삶은 안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저 예수만 믿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훈련을 또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정말 제자훈련 열풍이 불었죠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하는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여전히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던 교회들이 펑펑 넘어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수를 믿게 해도 안 되고 제자훈련을 시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에 실패했노라고 그런 마음 아픈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인 수가 얼마나 몇 명이냐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다 알 때가 됐습니다 교인이 천만이냐, 이천만이냐, 오백만이냐 이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삶이 바뀌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러고 매일 주와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우리의 삶의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매일 합심 기도문에도 나갑니다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회개 많이 했어요 하여튼 연합집회, 대집회 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단의 목사님, 장노님들이 흰 옷을 입고 올라와서 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퍼포먼스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개가 식상하게 되어버렸어요 회개하면 뭐하냐? 똑같은데 오히려 회개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회개하자는 말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 분위기가 됐습니다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이 회개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깨우침이 있었어요 저는 회개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 입으로 하든 엉터리로 하든 형식적으로 하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아직 끝은 아니다 하여튼 무슨 연합집회를 하면 우리 회개는 해야죠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만 아직도 있다면 아직은 최악은 아닌 것 또 하나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직책 때문에 회개하는 척하고 했을지라도 그 집회 때 참석했던 많은 교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바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마저도 없었다면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다면 아직도 최악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최악의 상태에 몰려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회개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얼마든지 완전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호세하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끔찍한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인이 떼어지는 재앙 요한계시로 6장에 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로 9장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때는 인구의 3분의 1, 인이 재앙 때는 4분의 1이 죽고 여기서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 죽일 거라면 그냥 다 죽이시지 왜 처음에는 4분의 1 죽이고 왜 여기서는 3분의 1을 죽이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돌아오라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회개가 그친 게 무서운 것이다 몸 씻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함에 반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무서운 재앙의 때, 성도가 사는 길이 회개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 때 어느 남자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마음에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들이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다 이루고 해도 이제는 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로 인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란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아이 잘되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를 들고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일이 그 아이에게는 다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걸 알았어요 야, 이걸 회개해야 되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5월이 돼서 가정의 달 5월이 됐는데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기가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라 이때 하나, 저때 하나 이렇게 하다가 5월 30일이 됐어요 이제는 하루 더 남았고 그걸로 5월은 지나갑니다 큰일 났어요 더 이상 때 분위기 찾다가는 정말 아들 다 놓칠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냥 급한 마음에 지금 해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아들이 거실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테레비를 좀 끌 수 없냐 아이는 그냥 얼굴이 그냥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이 확 떠오르네요 하여튼 아버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테레비 좀 끌 수 없느냐 그러니까 억지로 테레비는 껐습니다 그때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없겠냐 내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너한테 매를 들었던 일이 너무 많았고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이 많았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잘 몰랐다 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은지도 아빠는 몰랐다 이제는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다 용서해줘 아빠를 용서해줘 이 아들은 울면서 용서해 달라는 무릎 꿇고 우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그러고는 그 아버지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내려와서 그냥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통곡을 하고 울고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간증을 듣는데 그냥 가슴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이게 결말이 어떻게 갈지 테레비 끄라고 할 때는 정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손을 잡고 눈물로 서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박수가 나오고 다들 박수로 그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정말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회개하게 하셨던 일 오늘 특별히 내 마음에 찔러주시는 것 뒤로 미루지 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